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소속 박희용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전년대 열린 2015 청성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권대회 1위에 입상했고요. 또한 2015 드라이 툴링 대회 1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네, 대단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를 박희용 선수 없이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결승의 권영애 선수와의 박빙 승부, 물론 권영애 선수가 중결승에는 1위로 진출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결승에서 이 막판 뒤집기를 할 건지 아니면 권영애 선수가 중결승 성적대로 1위를 할 건지 또 이것이 우리 관중들이 보실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희용 선수, 이제 시작했습니다. 박희용 선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르는 모습이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젖지는 동작으로 군 동작 없이 아주 꾸준하게 전진하고요. 또 많은 경험, 훈련을 통해서 깔끔한 동작으로 등반을 합니다. 네, 지금도 보십시오. 초반에 등반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구름 위를 걷듯이 가볍게 등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초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박희용 선수가 피크를 흔들면서 고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스툴 피크를 홀드에다가 흔들어서 꽂아놓듯이 고정을 하면 안정감이 좀 더 있죠. 네, 박희용 선수 믿음직스럽습니다. 첫 번째 루프 구간 돌파를 했고요. 두 번째 루프 구간도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육안으로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봤고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희용 선수. 네, 박희용 선수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포 자세를 또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약간은 단신입니다. 단신의 선수가 전진할 때 좀 불리한 점은 있지만 피규어포나 피규어 나인 동작에서는 좀 더 유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박희용 선수는 피규어포 자세로 다 돌파를 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선수의 요건은 물론 훈련 그리고 연습이 있죠. 그 외에 또한 파워, 유연성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주면 좋은 기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그렇긴 하지만 사실 박희용 선수만큼 무섭게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도 감기 몸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또 도핑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된 약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기약 제대로 복용 못하고 경기에 출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박희용 선수 초반의 등반 속도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으로 등반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신력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트래버스 구간까지도 안전하게 진입을 성공했고요. 네, 피규어포 자세 좋고요. 네, 그대로 왼손, 아이스툴, 언더로 고정 잘 시켰습니다. 앞서 경기를 펼쳤던 많은 선수들에 비해서 박희용 선수 등반 속도가 지금 빠른 편입니다. 네, 키킹하는 모습도 좋고요. 네, 경사도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박희용 선수 그래도 안정감 있게 등반하고 있습니다. 네, 클립 성공했고요. 선수들이 클립하는 모습 보면 클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또 혹은 힘이 많이 빠졌구나를 갈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한 번에 클립을 한다는 것은 연습도 많이 했고요. 또 사전에 등반하면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빠지거나 좀 불안하면 클립 자체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힘이 더 빠집니다. 네, 박희용 선수, 오버행 구간 발이 살짝 빠졌지만 네, 코어의 힘을 이용해서 발을 안착시켰고요. 박희용 선수의 또 특허는 피겨포, 피겨 나인 동작이 좋기도 하지만 저 발, 키킹 동작이 좋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여유 있게 펌핑을 풀어가면서 다음 구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박희용 선수 등반 시간, 지금 남은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올라준 거예요. 네, 아마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제일 빠른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어려운 고간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좀 휴식, 몸을 풀면서 이제 다음 홀드 전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다음에 아, 저 홀드가 이제 멀다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뭐 한 번에 지금 고정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박희용 선수 왼손, 네 클립, 네 좋고요. 뭐 등반 시간도 넉넉하고 박희용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아, 오늘 이 아직까지 완등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박희용 선수가 완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정쳐보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 바람은 박희용 선수가 시원하게 완등을 해서 또 많은 관중들에게 또 보답하는 거를 또 기대를 하겠죠. 네, 그리고 박희용 선수 본인 자신도 네, 완등을 정말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피규어포 자세 좋고요. 네, 다음 구간 이제 진입 첫 시도합니다. 네, 볼륨에 있는 홀드에 오른손 아이스툴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하게 흔들어보면서 고정을 했고요. 네, 안정적으로 등반하고 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킥킹 좋고요. 네, 아직까지는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홀드까지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네, 길게 뻗어서 고정을 시켜봅니다. 네, 킥킹 좋고요. 앞에 선수도 잘했지만 박희용 선수가 저렇게 과감하게 또 혹은 한 번에 툴을 고정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남 모르는 땅, 또 남이 안 볼 때 훈련하는 양 이런 것들이 저런 자리에 오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홀드에 한 번에 고정을 시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도 횟수를 줄인다는 게 데미지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젖제된 동작, 그리고 이제 쓸모없는 동작이 많이 안 나오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축적이 되죠. 네, 박희용 선수. 네, 볼륨 있는 홀드. 네, 언더로 오른손 클링을 했고요. 네,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박희용 선수. 네, 등반 시간.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완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희용 선수. 네, 첫 번째 완등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 네, 박희용 선수. 네, 클립을 성공을 했고요. 아, 이제 완등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희용 선수. 네, 시간은 지금 1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네, 박희용 선수 실수만 하지 않는다며 완등, 네,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아직 뭐 여유 있습니다. 네. 시간 충분하고요. 네, 박희용 선수. 네, 조심스럽게. 네, 완등 기대해보는데요. 네, 키킹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봤고요. 네, 홀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완등 홀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네, 박희용 선수. 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박희용 선수. 네,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마다 손에 땀을 지는데요. 네, 왼손 아이스툴. 네, 고정했고요. 네, 이제 완등 홀드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네, 등반 시간. 네, 23초. 네, 마지막. 네, 끝까지. 네, 등반하면서. 네, 박희용 선수. 네, 완등을 성공했습니다. 네, 완등했습니다. 완등은 선수가 마지막 킥도로에 크립을 하고 마지막 홀드에 툴 두 자루를 모아야만 완등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박희용 선수. 아, 정말 기대했던 대로. 네. 네, 이번 남자 결승전에서 네, 완등. 최초의 완등자로 먼저 등극을 합니다. 네, 우리 박희용 선수 역시 우리 기대를 줘버리지 않습니다. 네. 17초 남겨두고 완등을 했습니다. 네, 박희용 선수 지금 7분 43초 만에 완등을 기록을 해냈는데요. 아, 역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이 완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수에게도 큰 기쁨이겠지만 보는 관중들에게도 선물이죠. 아, 아직 받는 게 맞죠? 네.